근데 오늘 의상 컨셉이 특이합니다. 6월 호국 보은의 달을 맞이해서 전사 군인 컨셉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철가면 저 뭐야? 저 옷이 신분 누구세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이창윤입니다. 아, 창윤이구나. 창윤이야? 네, 사실상 이게 얼굴을 가면을 벗더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살을 그냥 가렸습니다. 앞살이? 아, 이런. 저게 더 관심이 가네. 근데 김성원 씨는 오늘 옷이 좀 특이한데요, 무슨 옷이에요? 제가 카투사 복무할 때 입었던 거랑 똑같은데요. 아, 똑같은 옷이에요, 본인이 복무할 때? 그리고 카투사 출신인데 오래간만에 카투사 개그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카투사 출신.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아, 그렇죠. 제식 훈련은 뭐? 제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I turn! Hey! Forward! March! First to fight for the right and the whole nation's might. 아니, 발이! 서울 씨! 소리 같은 발이 나갔잖아요. 같은 발이 나갔잖아요. 같은 발이 나갔잖아요. 같은 발이 나갔잖아요. 왜 이렇게 발이 나갔어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스텝 서젠트. 네. 이렇게 해요, 진짜. 아니, 그런데 방금은 다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원래는 이겁니다. 원래는 이겁니다. 원래는 이겁니다. 피게 된 것 같은데, 방금. 제식 훈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First to fight for the right and to build the nation's might. And the army goes rolling along. Stop, freeze. And the army goes rolling along. March! March! One, two, three, four, five. Present! Arm! 다 보여주는다고? Fire!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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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그리고 스텝 서젠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왜 다 해야 해? 이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그만해, 안 해. 그만해, 그만해. 그건 퇴장하라니까. 퇴장.